자 그러면 은비씨가 코너명 외쳐주실까요? 네! 아이즈원의 치목토크 있는 그대로 지금 느낌 그대로 빠밤 머리하는거 맞죠? 이렇게 직접 해준 사람은 처음이야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근데 라이브로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앉아있는 순서대로 질문을 드릴거에요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멤버의 이름을 바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바로 외쳐주셔야해요 준비되셨나요? 음악주세요 첫번째로 리더 은비씨한테 질문 나갑니다 나를 많이 구박하는 멤버는? 하나 둘 셋 유진님 언니 리더를 구박하는 동생이었어요 바로 사쿠라 질문드릴게요 잠버릇이 심한 멤버는? 하나 둘 잠버릇 네르토끼리 네르토끼리 아 유진이 유리 유리 자 다음은 혜원씨 이 일 저 일 참견하는 오지랖 넓은 멤버는? 하나 둘 셋 아 아 예나 아 채연씨 정말 예뻐서 산건가? 패션을 이해할 수 없는 멤버는? 하나 둘 셋 사쿠라 이게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예쁘니까 아이템이 못 받쳐주는거야 채원씨 너 정말 용됐어 데뷔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변한 멤버는? 하나 둘 셋 와 히토미 와 자 민주씨 허세대마왕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세가 철철 넘쳐 흐르는 멤버는? 예나언니 우와 연속 5천만에 자 그러면 나코씨 멤버 중 한 명과 하루만 바꿔서 살 수 있다면? 누구랑? 원영 어 원영 자 그러면 히토미 네 배고플 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멤버는? 하나 둘 셋 아 간짱 아 히완언니 그러면 유진씨 최근에 이 멤버 조금 부끄러웠어요 유진을 창피하게 만든 멤버는? 하나 아 잠시만요 음기언니요 어 서로 사랑의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원영씨 아 내가 참나다 참아 언니라 다행인 줄 아세요 나보다 어렸으면 큰일날 뻔한 멤버는? 하나 둘 윤호니 윤호니 인기 만점이다 야 또 또 고맙자 뭐 아니 고맙자 고맙자 감사합니다.